풍산 경북바이오산업단지 인근에 52만 8천 제곱미터 규모의 2차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연내에 1단계 29만 9천 제곱미터의 조성공사를 시작합니다.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안동시와 현대산업개발, 한국투자신탁, 부창개발이 공동출전, 경북바이오산단개발이 추진합니다. 2차 산업단지 1단계는 오는 2021년 준공됩니다. 안동시는 1단계에 이어 2단계 22만 9천 제곱미터도 연이어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동시는 2차 산업단지 조성이 끝나면 경제파급효과는 419억원, 고용효과는 2,462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